1번 동대문 스쿼스입니다. 펌단 아직도 펌펌 재미로 절 불거는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여행을 떠나면 되겠네. 자 성대모사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그대만을 기억해요. 그대요. 눈물을 잊지는 말아요. 에이. 저게 또 잘한다 내돌이 바라내는 바라 테츠 모트 원어. 에이. 디뜻맨을 겸에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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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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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제 노래 놀아 돌아 죽여 오지 못해 어? 하하하하하 자, 2번 분 하도록 할게요 자, 일산 임재범 씨 잠잠 잠 잠 자,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 옛날 잠자는 하늘 잠자는 하늘 자, 3번 3번 태안 박효신 씨입니다 하... 좋았던 귀... 아 끝인가요? 응 그.. 그루마 그..마 하얗게 흘러나 하얗게 흘러나 하얗게 흘러나 하얗게 흘러나 어른꽃 하나가 4번 말리포 맹구입니다 흰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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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남미 이승환씨입니다 차가 또 너 이 말에 죽음도 늦지 않게 흰쌤 끝나신건가요? 네 흰쌤 6번 분은 청량리 빅뱅입니다 흰쌤 시키지 청량리 빅뱅 흰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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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7번 분은 흑산도 유아인 씨입니다 아 어 어 어 으 아 개쌀 개소리야 개소리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끝나신 건...가요? 흑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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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동안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2차! 1번분! 해주세요! 와야야야야야! 와야야야야야야! 자, 대해선경이раж이!! 7번 한 번 부탁드립니다, 7번. 네, 2번이요. 잠자는 바늘 내며 이제 그만 일어나요. 좋았던 귀여움만 그리움만 그리움만 헐로! 왜 이랬어요? 야, 너 이름 뭐니? 김밥지 새우가 고춧가루 나는 너야 하하 하하 형제 나는 너야 하다가 나는 너야 지금 지금 다시 지금 연결이 나는 너야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이제 끝났습니다.